자, 뭐 좀 도와드릴까요? 아니 들어가 있어 와서 파줘 다듬고 좀 씻어봐요 파전 좀 할게 어머니 어머니 들어가서 아들들하고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파는 좀 다듬어 봤어요? 아니요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아직 파 한 번도 안 다듬어 봤어요? 네 어떻게 하면 돼요? 팔을 잡고 이렇게 칼로 이 끝 머리를 이렇게 똑 잘라내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물로 깨끗이 살살살살 닦아내면 돼요 할 수 있죠 글쎄요 더운 물은 어느 쪽이에요? 아니 야채를 찬물로 씻어야지 더운 물로 익혀 먹을 거예요 아니 손 시려운데 안 먹어 식구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려면 차가워도 참는 거예요 안 먹고 말지 아유 왜 그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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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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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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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손이에요 이거 여보 아유 바퀴벌레 때문에 그래요? 저리 치워요 저리 치워 아니 쪼끄만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워요? 세상에, 아니 무서우면 이 바퀴벌레가 더 무섭지? 아니 얘보다 그쪽이 덩치가 몇 배가 더 큰데? 세상에, 이쪽은 걔 못 죽여도 그쪽은 얘 죽여요. 아이고, 세상에. 아줌마, 아줌마가 바퀴벌레 엄마라도 돼요? 응? 아니 사람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벌레 편을 들어? 응?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걸 봤어? 응? 내가 아줌마처럼 지지리 궁상처럼 그렇게 살아봤어? 응? 내가 그러니까 이게 바퀴벌레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어? 아줌마? 허? 이 아줌마가 정말? 아줌마, 오늘 한 번 이 화, 화 뿌리로 한 번 맞아봅시다. 박정신, 박정신! 이리 나와. 당신도 나와. 빨리! 이리와. 마사지